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인간계를 침공한 늙은 오징어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같이 잡아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호프집 알바를 하던 중에 좀 웃어줬더니 헐 갑자기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엄마 며느리야 어때 엄청 이쁘지? 아니 뭐라고? 이 대머리 아저씨가 미쳤나? 참고로 이 제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보는 내용은 아니고 뒤에 댓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지 알바를 하다가 쪽지를 받았는데요. 제목 그대로에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번호를 알려달라는 쪽지였어요. 기분 너무 더러워요. 솔직히 제가 알바를 하는 사람이지만 고작 이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였다고?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나이 차이가 엄청 많아 보였거든요. 번호를 따여도 이렇게 기분 상한 건 삶에서 처음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더 짜증이 나요. 게다가 이게 한둘이 아니어서 더 그래. 그래도 번호 따이니까 기분 좋냐? 이런 댓글이 달린다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니 절대 안 따이고 싶어요. 절대. 저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이쁜 사람도 아니지만 웃는 얼굴로 상대한다고 해서 지한테 호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30대 중후반 손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자기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 전 남친이 있고요. 당연히 매번 거절하지만 그냥 짜증이 나요. 아무리 봐도 그래. 본인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너무 후한 것 같아. 뭐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싫은데 어쩝니까. 집 주변에 있는 알바생들이 웃어주고 친절하다고 번호 따고 그러지 마세요. 그 웃음이요? 그냥 서비스입니다. 니들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댓글 1번 이래서 알바생들이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거야. 본인 주제 파악도 못하는 저런 아저씨들 때문에 말이죠. 대댓글 절대 웃으면 안 돼요. 무표정으로 있어야 되고 말투만 기계적으로 상냥하게 해야지.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하되 얼굴은 무조건 무표정. 포커페이스. 오케이? 2번 이거는 어린 알바생들 뿐만 아니라 승객들한테 끌떡거리는 백발 놓친내 기사도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2번 진짜 개빡치지 이거. 착각 유료제 도입해야 된다니까. 3번 그거요. 일단 그냥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들은 대박인 거지. 일일이 화내기엔 껄떡새들이 너무 많고 또 돈을 받고 조금 만남하는 애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냥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흘러넘겨야 마음 편해요. 4번 아니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걸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당당해. 어이가 없다니까요 진짜. 5번 주제도 모르고 껄떡거리는 아저씨들 때문에 알바랑 직장을 퇴사하는 사회의 초년생 여자들 진짜 많아요. 제발 얘들 좀 편하게 밥벌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 뭐야 이게. 5번 외모 멀끔하고 나이대 비슷한 사람이 들이대면 당연히 기분 좋죠. 근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아빠 뻘급 아저씨가 들이대니까 자존감이 지구 내까지 팍 떨어져. 개 싫다 진짜. 6번 이게요. 다 따지고 보면 엄마들 때문에 그런 거야. 아이고 잘난 우리 아들. 아이고 잘생긴 우리 아들. 어떤 여자인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님이랑 결혼하는 애는 정말 행운이야. 늘 이런 얘기만 듣고 자라가지고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내 댓글 이거 완전 공감해요.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무조건 잘생겼고 최고인 줄 알더라고. 내 동생 30대 초반 모쏠리인데 우리 엄리가 우리 남편 회사 여직원들 많은 거 알고는 아이고 꽁사방 소개 좀 시켜주게.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대부분 20대에요. 안돼요. 이랬더니 아이고 연예인들은 20살 차이도 결혼 잘만 하더라. 괜찮다. 이래. 아니 우리가 안 괜찮아. 이 아줌마야. 어머 아들이 연예인이야? 이렇게 버럭했더니. 아니 우리 아들 잘생겼는데 왜? 이러면서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아니 홍어 말미잘 같은 얼굴인데 진짜 엄마도 대정신이 아니에요. 7반. 내 친구 한때 연예인 준비도 했을 정도로 정말 예쁜데 50대 가까운 아저씨가 꽁꽁씨 이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 이게요. 자존감이 진짜 대박인게 세상 누가 봐도 예쁘고 어린 여자한테도 거침없이 들이대. 딸같은 애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주제 파악 자체를 전혀 안 하는 거죠. 될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8번. 코로나 터지기 전 파리바게뜨 알바하던 시절. 당시 제 나이 21살이었는데 저희 빵집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가끔 출근하기 전에 들러가지고 비타민 음료 사 먹고는 했는데 여기가 원래는 어떤 40대 아주머니가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보던가 30대 중반 정도에 완전 뚱뚱하고 여드름 잔뜩인 얼굴에다가 키도 나보다 작은 남자가 알바를 하더라고. 뭐 그런가보다 했죠. 그랬는데 하루는 카드 주는 척 돌려주는 척 하면서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는 옆 빵집에서 알바하는 거 맞죠?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해. 진짜 이때 너무 소름돋아가지고 그 뒤로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우리 빵집에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제일 싼 거 단과자빵 이거 하나씩 사면서 자꾸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싫어도 손님이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또 그때 하필이면 한창 알바 친절도 문제로 본사에서 직원을 내려올 때라 본사에서 직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응대를 했는데 헐 대뜸 고백 공격을 해. 뭐라더라? 27살이라고 했나? 아무튼 우리는 같은 20대예요. 저 편의점은 우리 부모님 거예요. 이러면서 당장 고백을 받아주기 힘들면 일단 오빠 동생 하자 이러는 거야.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엔 점장님한테 말을 했죠. 점장님 옆에 편의점 남자 때문에 저 일 못하겠어요. 관둘게요. 이랬더니 점장님이 어? 야 그거 안 돼. 나 너 못 보낸다. 이러면서 쳐들어가더라고. 이래가지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 그 놈은 그 집 자식이 아니고 그냥 알바생이고 나이는 34살이었대요. 공무원 준비만 하다가 실패한 놈이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나한테는 같은 20대니 부모님 가게니 어쩌니 등등등 이런 미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무튼 우리 점장님이 난리쳐가지고 그 인간 잘렸는데요. 해코지하러 올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저희 남동생이랑 출퇴근하다가 결국엔 우리 점장님 아내분이 하는 다른 동네에 파리바 하겠던 매장으로 출근하기로 하고 그 매장은 간둔 기억이 있네요. 제발 알바생한테 출근적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내 댓글. 미친? 나이까지 속였어? 근데 그 와중에 댓글 쓰니 상사복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뭐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안전까지 챙겨주는 상사는 진짜 유니콘이거든요. 2번. 30대 중반인 놈들이 20대 후반이라면 뻥치는 이유를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냥 얼굴만 봐도 30 중반 훨씬 넘게 생겼는데 20대 후반입니다. 이렇게 뻥치면 뭐 좀 나아지냐? 살림이 나아져? 도대체 왜 그러고도 사냐? 추가. 저는 남녀 갈등 조장을 원해서 쓴 글이 아닌데 기분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남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네가 그 정도요. 얼굴이 안 이쁘니까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거다. 이런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 얼굴을 자세히 적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나이 된 사람이 적어도 10살 아니 더 심하게는 20살 차이 나는 알바생한테 번호 따는 게 정상입니까? 거짓말 안 치고요. 그 사람이 뭐 100억 자산가이고 저를 신데렐라 만들어준다도 나는 싫고 내가 불쾌하다는데 지들이 번호 따는 자유는 있고 나는 불쾌할 자유가 없는 거야? 내 인생 한 번뿐이니까 그 집같이 살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후회는 내 몫이겠지.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더 싫어. 짱 싫어. 아니 지들도 늙은 할줄마가 들이대면 난리 칠거면서 왜 너한테 들이대는 거야? 댓글 1번 나 예전에 27살 때 일 그만두고 좀 쉬고 싶어서 고향 내려와 잠시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시내에 놀러 나갔다가 평소 잘 알고 지낸 지인분을 만났고 이분이 호프집을 개업했다며 알바를 잠깐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마침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한 달 넘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 갔던 그날부터 꾸준히 찾아오던 어떤 아저씨 본인 말로는 4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글쎄 내가 봤을 땐 한 후반? 여하튼 얼굴 엄청 긴 대머리 아재가 거의 매일 왔어요. 그리고는 엄청 수줍게 말을 걸고 계속 나만 보면 이러길래 아니 이 아저씨가 왜 이러는 걸까 싶었지만 뭐 어쩌겠어. 나도 그냥 같이 웃어줬죠. 뭐 듣기로 복숭아 과수원도 하고 수박농사도 한다는데 난 이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저 일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안거지 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이러면 웃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즉 과수원한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갑자기 자기 엄마를 가게에 모시고 왔어. 순간 어? 하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아가씨를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아이고 참 곱네. 이러면서 제 두 손을 꼭 잡는데 순간 어? 이게 뭐야? 싶고 상황 파악이 안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계속 어리둥절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대머리 아저씨가 자기 엄마 뒤에서 완전 수줍은 미소의 얼굴로 없는 머리를 긁적이며 엄마 어때? 진짜 이쁘지? 이러는데 순간 소름이 쫙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그 사장님이 저랑 친한 지인이라서 바로 깨어들었어요.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말려주더라고. 물론 그 이후로 나는 출근을 안 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죠. 벌써 20년 정도 지난 옛날 일인데 어우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섭다. 이미 지 혼자 사귀고 아니 결혼까지 해버렸네? 그러니까 엄마까지 데려온 거지. 와 정말 미쳤구나. 2번? 이거 보니까 나도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도 20년 전이었고 당시 강원도 산골 삼산밭이었나? 여하튼 거기 친구랑 또 친구 남친 따라 같이 갔었죠. 현지에 가면 5만원에 손가락 크기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싸 꼴? 이러고 간 거지. 여하튼 그렇게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삼산밭 이게 신기해가지고 예교적이 둘러보고 있는데 참 멀리서 아까부터 서있던 삼산밭 주인 신만이? 여하튼 대충 40원 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전속력으로 뛰어와서는 나한테 신문지로 돌돌 쌓이는 산따덕을 안겨주더니 다시 전속력으로 저 멀리 뛰어갔어요. 내 댓글 산따덕 깔깔깔 3번 맞아. 지들도 늙은 할머니가 들이대면 시를 까매서 4번 지들 얼굴이 지들 얼굴이 원빈이나 정성 이정자 같았어 봐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여자들이 먼저 들이댔겠지. 평생 여자들한테 외면받으면서 살다가 나이 어린 여 알바생들 만만하게 보고 추근덕거리는 거 진짜 개하찮다니까 아우 찌질해 5번 우리 딸은 절대 알바 안 시킵니다. 왜냐 내가 알거든 결혼하기 전에 나사 빠지고 주제 파악이라고는 일도 못하고 아니 아예 쌈싹 처먹은 놈들이 많다는 걸 내가 이미 알거든 그러니까 알바 안 시키는 거야 제발 딸같은 애들한테 껄떡대지 마라 이 늙은 오징어들아 참 이게 정말 많아요 이런 게 같은 남자지만 부끄럽지만 인정할 건 해야죠 정말 이런 게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 나는 안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응 응